Ho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창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해물뼈찜 준비했습니다. 저 창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오징어 비빔밥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크림 절반 매콤하면서 Granny 매콤하며 날씨가 다 먹을 때 오징어 초콜릿 참기름 아삭한 맛 매콤한 고춧가루 치즈볼 아이스크림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묵 지저분한 새콤달콤한 식감 새콤달콤 마카롱 쭈쭈쭈쭈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초콜릿 너무 맛있어 초콜릿 맛있게 먹으려면 계속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